자 이번에는 프루스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USB도 나와있구요. 초구배 1번부터 초동자 1번부터에 맞춰서 시헌 음악에 맞춰서 제가 설명하면서 그래서 USB 사시거나 USB 사시는 책은 가격이 들이구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한 20페이지 됩니다. 책자 드리고 USB 사시면 그리고 이론도 들어있고 이렇게 시헌도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킹하면 부킹하시면 한 번 어느 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초방합니다. 이게 1번발이에요. 1번발. 오른쪽 이렇게 1번발 걸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로링시켜주세요. 그래서 로링을 이렇게 앞볼로 이렇게 빌리셔도 1번발이네요. 자 이제 2번 여좌 왼쪽 이렇게 2번은 걸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 나이 들었잖아. 겁지 못하고 그래서 로링만 3번발이네요. 이렇게 3번발이네요. 3번발이네요. 이렇게 다 걸어도 되죠. 3번발이네요. 이렇게 시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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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5번 5번 4번발이네요. 4번발이네요. 1 2 3 4번발이네요. 여기서 높은 길 1번 이렇게 2번 2번 이번에는 90도 90도 4번발이네요. 이번에는 V자 이렇게 V자 밥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서서 브루스 기초가 되겠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사람 많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들자리 박아서 저처럼 갈면 들자리 박아놓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다야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쉬었다가 얼마 남았어요. 이제 올라와 이런건가 여기서 손동자 1번 시계바냥 2번 안으로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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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손 나빠서 반대로 반대로 다시 한번 4번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5번 이렇게 걸어서 여자를 걸어서 여자를 걸어서 여자를 걸어서 잡는게 이렇게 여자를 잡다가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걸어서 왼쪽에서 한번 쉬어줄게요 골반 밑에서 골반 밑에서 골반 밑에서 골반 밑에서 골반 밑에서 쉬는거야 매일 광양 전에 내리 내놓고 그렇고 5번 5번 돌려서 말아주세요 8번 들어가면 6번 7번은 돌려서 말아주시기 오고있는데 7번 여기서 손박수 1번 1번 타임 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8번 8번 맞아서 여기서 손을 놔요 여기서 말아주고 같이 놓으면 재미있어 같이 같이 9번 허리말기 여기서 허리말기 2번 봐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룰께요 이거 나중에 다음 곡에 한번 해보겠어 두 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초고까지 하세요 그래서 허리말기 이렇게 허리말기 음악 끝나가면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포옹쳐서 이렇게 엔딩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